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2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밀은 11월 27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1시 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기라는 종목이고 코드번호 009150입니다. 삼성전기 제가 이전에 당시에 한 9월달부터 계속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슈팅이 강하게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랜만에 브리핑을 해드리는 종목들이에요. 원래 삼성전기랑 삼성전자랑 같이 제가 패키지로 묶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당시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 오랜만에 시청하시는 분들과 새로 시청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 기업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PCB 기판사업부나 MSC 그리고 카메라사업부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MSC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아이폰12에 들어가는 고효율 MSC 부분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 카메라는 삼성전자 쪽에 있겠죠. 그리고 PCB 기판 또 삼성전자 쪽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전 사업 부분들의 마진 개선, 매출 이런 부분에서의 매출 증가, 성장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아이폰12가 나오기 전부터, 이전부터 제가 아이폰12가 나오면서 고효율 MSC가 들어가면서, 아이폰의 판매량이 증가가 되는 걸 좀 확인해 볼게. 아이폰12가 초기 물량이 7500만대에서 8000만대 이렇게 물량이 있었거든요. 여기 이만큼의 고효율 MSC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고효율이라는 거는 단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는 고성능의 MSC다. 이런 부분에서도 물량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을 해서 4분기까지도 실적이 좀 증가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 MSC 시장에서도 분명히 업종 자체가 증가,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핸드폰 판매량이 그동안 좀 부진하기도 했었잖아요. 최근에 좀 회복이 되게 시작했던 게 이제 하웨이 덕분이다. 하웨이. 하웨이가 점유율을 내려오면서 시장 1위 자리를 내놓았어요. 미국의 국방부에 제재가 있었다. 미국에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가 아니라 하여튼 미국에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웨이가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내줬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저가폰 브랜드를 또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핸드폰 시장에서 완전히 시장에서 빠져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재를 좀 피하기 위해서. 문제는 이제 5G 같은 것 같은데 일단 5G 같은 경우에서도 PCB 기판이라든가 MSC는 전부 다 수요가 있습니다. 5G 시장도 그렇고 자율주행, 우리 자체 산업 같은 경우에서 인터넷 5G 장비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반도체 모빌리티. 자동차 전장용 모빌리티 라든가 우리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부분들이 MSC가 전력 효율 콘덴서이기 때문에 모두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이폰 1, 2가 아이폰 12가 고효율 MSC를 사용하고 하웨이가 시장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내려오게 됨으로써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는 애플이랑 삼성전자가 제가 이전부터 계속 점유율을 가져올 거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런 점진적으로 점유율을 좀 가져오면서 삼성전자가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그렇고 PCB 기판, MSC, 카메라 이런 부분에서도 모든 사업 부분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평가 그렇게 이전까지만 해도 한 20배 아래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렇게 고평가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주가 자체가 상당히 13만원에서 15만 9천원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삼성전자가 가고 나서 가고 나서 이 종목이 반영이 되고 있다. 39% 중을 구성을 해가지고 삼성전자와 종속기업에 대한 매출비용이 전체 매출의 39%를 차지한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비즈니스 써머리가 3분기에 다시 나온 겁니다.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번 2분기에는. 자 2분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다. 근데 이제 3분기에는 실적이 좀 증가가 됐거든요. 2분기 전년동기 대비해가지고 연계기준 매출액의 1.4% 증가. 영업이익은 35.8%가 감소했고 단기순이익은 60%로 감소를 했다. 자 이런 부분들 당시까지만 해도 화웨이가 스마트폰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 지난 2분기 6월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자체도. 삼성전자도 3분기, 4분기부터 좀 기대가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기 또한 매출 비중이 39%를 차지하면서 증가세를 좀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뉴스들을 좀 보니까 부품 사업 부분에서 핸드폰 부품, 모바일 부품 사업 부분에서의 그런 성장성, 회복세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뉴스들이 슬금슬금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삼성전기, 부품 시장에서 삼성전기가 대표 종목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이렇게 일단 카메라 모듈용 센서 기판 솔루션, 이런 부분에서의 매출 원가가 좀 올라갔다. 매출 원가 상승이 영업이익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 원가 상승이 영업이익의 감소로 이어섰겠죠. 일단은 여기서 우리 분기 이익을 보니까 우리 3분기 영업이익이 우리 기존까지만 해도 재무제표를 보면 이 기업의 활동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재무제표 강의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이 강의 부분에서 나중에 또 추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강의를 재무제표 보는 법을 한번 강의도 시청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일단 그런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반드시 좀 눌러주셔야겠죠. 자 우리 2019년 3분기 당시에 보면 매출이 2조 2천억은 나오고 영업이익이 1,800억이 나왔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매출액이 줄어들고 올라왔다가 줄어들고 이렇게 큰 변화가 없었어요. 1분기, 우리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3분기하고 1분기에 통상적으로 성수기를 보임에 따라서 4분기는 줄어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3분기에는 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반영이 된 건 없거든요. 크게 매출 부분은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1,800억, 1,300억, 1,600억, 960억까지 점진적으로 쭉 나다지다가 갑자기 3천억으로 툭 올라와요. 툭 치고 올라옵니다. 4분기,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전망치에 상회하는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한 거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지난 4분기 부분에서 우리 보면은 총수기가 매출리 총수기가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그리고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잖아요. 그러니까 4분기의 실적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가 비성수기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든 거에 대비해가지고 소폭 줄어들 것이다. 아이폰의 명령이 어느 정도 있었겠죠. 아이폰의 매출이 좀 2월이 됐으니까 아이폰 1, 2가 연기가 됐었죠. 한 달 정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연기가 됐던 부분들이 4분기부터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비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기초체력을 좀 보여줄 거다라는 거죠. 이제 2천억의 매출이 달성되는 것보다는 이제 2천억이 기본 매출이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 PER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기순이익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주식수가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고 단기순이익이 늘어나면은 주당순이익이 늘어나게 돼있어요. 여기 EPS. 주당순이익이 늘어나면은 자 이때는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마이너스를 보이고 1300원, 마이너스 290원, 1700원, 505원. 자 이렇게 비성수기일 때마다 좀 악화되긴 했는데 추정치 자체가 아이폰이 아이폰 1, 2가 한 달이 2월이 되면서 다음 달에 넘어가면서 다음 달 넘어가면서 4분기부터 반영이 되게 됐는데 자 9월달에 출시를 할 거다 했는데 10월달에 출시를 했어요. 10월 좀 중순 좀 지나서 출시를 했죠. 한국에서는 이제 12월에 나오고 자 여기 주당순이익이 이제 2,900원과 2,200원, 2,500원 이런 식으로 좀 개선되는 이것도 지금 시장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했기 때문에 4분기도 모른다. 1분기 우리 성수기 성수기 1분기하고 3분기 이때도 증가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전망치로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건 분기 실적이고요. 연간 실적을 보면은 우리 2019년에 우리 2019년에 EPS 자체가 6,600원 그리고 2020년에 7,000원 9,000원 만원대까지 이런 식으로 EPS만 보면은 이 기업이 성장을 할 것인가 성장을 안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우리 추정치를 보니까 EPS가 주당순이익이 증가가 된다라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5G 그러니까 MLCC하고 PCB 기파 카메라 이미지 센서 뭐 IC 같은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성장성을 좀 앞으로 이제는 좀 보이지 않을까 반도체 시장이 조금 이제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고 시장이 성장이 됩니다. 우리 코로나가 있을 때도 실적에 경고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백신에 대한 수요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 어느 정도로 또 올라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17년도 당시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그렇고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2017년고의 이 당시의 사이클이랑 산업의 사이클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매출 자체가 증가되고 영업이익이 좀 증가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요인들이죠. 전구점에 지금 거의 다 대부분 왔어요. 전구점에 대부분 왔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2017년 사이클처럼 지금 초반에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느 정도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4분기하고 내년도 우리 주당 EPS 실적이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이다. 라고 시장 예상치를 하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전구점을 돌파해서 좀 이어간다고 하면 4분기하고 내년부분들 그리고 연말 우리 배당 부분을 보면 그렇게 배당이 높진 않거든요. 높진 않지만 지금 삼성전기도 그렇고 삼성그룹에서 배당을 좀 늘려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바로 상속세 상속세 우리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배당을 늘린다기 보다는 뭐 사실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을 좀 늘리는 추세 중에 있는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삼성전기가 이번에 배당을 좀 늘릴 수 있을지는 좀 의구감이 좀 들긴 합니다. 들긴 하지만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면서 배당이 좀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남으로써 배당을 좀 확대시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가지고 우리 2017년 사이클이 좀 이어간다고 한다면 여기 우리 2017년 사이클에서 2018년 사이클 이때도 주가가 레벨업을 했던 당시에 이때 주가에 위치해 있던 지금 돌파를 하면 한 단계 좀 레벨업을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물론 여기 돌파를 하는지는 지금 형 구간에서 지켜봐야 되는데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음날 다음 주 조정을 좀 받고 나서 이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뭐 일단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기술적인 부분들은 추세만 보면 된다. 이거는 추세만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 여기서 저는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지지까지 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런 추세적인 부분들이 좀 이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를 하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여기 깜빡깜빡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이 보이시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저희가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는데 여기 게시판 11월 20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한 번 들어와 보시면 저희가 장전에는 뉴욕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려놓고 그리고 9시가 딱 되면 종목 추천드립니다. 9시 센트럴 인사이트 현재가 11,900원 기준 매수 1창업표가 12,250원 손절가 11,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1분에는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그리고 현재가 36,600원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창업표가를 37,700원 손절가 35,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 올릭스 현재가 75,000원 기준 매수 1창업표가 77,200원 손절가 72,000원으로 단기종목 3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리고 차트상 이렇게 어떻게 올라갔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수익구간 이렇게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한국테크놀로지도 바로 수익 바로 올라갔네요. 1창업표가 2창업 1창업표가랑 손절가랑 이렇게 또 알려드리고 몇 종목이 지금 현재 들고 있는지 댓글로 이렇게 상세하게 다 안내를 드리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올릴수다. 물표가, 매수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추가 매수하거나 많은 돈을 따라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꾸준하게 이렇게 무료로 종목을 받으셔가지고 조금씩 수익을 내리신 것도 괜찮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니까 여기 이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수익률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고 오늘 추천드린 종목이 수익 청산한 이후에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꽤 실력이 있으시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단기적으로 좀 빨리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종목을 결과를 내고 싶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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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